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과천시, 과천동 2층 주택 및 토지 114편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1타경 1316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 8,862만원이며 토지면적 114평에 건물면적은 123평입니다. 1차 재직가는 28억 8,862만원이며 보증금은 이어 8,887만원에 입찰은 2022년 2월 22일에 진행해제입니다. 경기과천시, 과천동 주택 경매물건으로 4호선 선바위역 940m로 뒷골 1 어린이공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과천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과천시, 과천동 2층 주택은 토지면적 114.3평에 건물면적은 122.9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으로 28억 8,862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재직가로 오는 2022년 2월 22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이어 8,887만원이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50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나 경매경우특례에 의해 허가 면제되며 건폐론 50%에 용적률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안상 2012년 9월에 사용성인데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건축물대장을 발급 후 직접 확인이 필요할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10월 24일에 설정된 화천농협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3억 3,2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8억 3,2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감물거명세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의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시 전입세대 열란 결과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경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과천시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15억원 이상의 낙찰금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가천,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의 매매 예약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면 과천시, 과천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 변화 그리고 과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과천의 주택 낙찰 매매 내액이 지난해 한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과천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다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과천동 2층 주택미 토지 114평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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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